안녕하세요 핏블리 무섭습니다 오늘은 여기 밸런스 버튼에서 촬영이 있어서 왔어요 오늘은 핏블리 새로운 모델분이랑 같이 화보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자 지금 모델이 같은 경우에는 비킹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서 여자분들이 여리여리한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함께 그런 운동복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모델이 있는 거랑 슬로우받을 향상하는 라인으로 이동하는 것과 파켓을 향하고 있는 바지껍게 만든 량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옷을 찾았습니다 지금 거기는 이렇게 수많은 여름이에요 요거지? 풀룩 아니에요 아, 이거는 개요 사실 운동할 때 좀 잘생긴 라인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쵸 쾌쾌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키나의 형처럼 좀 실로만 들고 원하면 이런 방식으로 웨이크를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 중인데 조금 더 제가 올게요 저희가 저희 팀장에 있는데 이게 마법적인 거에요 마법적인 거에요 네 여러분 이게 잘못되는 거 같으면 일부러 이렇게 뜨는 거 같아요 오,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신났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 좋아요 잘생긴 해요 잘생긴 해요 잘생긴 해요 잘생긴 해요 아니, 무거워 잘생긴 해요 다행투라 역시 이거도 귀여움이구나 네, 이렇게 오늘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해봤고요 이제 저희가 여리여리한 몸을 만들 방식의 운동 컨셉도 네, 운동 촬영도 해볼 거에요 그래서 몇 세트 어떤 순서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어, 비키니 모델님처럼 좀 장전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건지 영상으로 한번 컨텐츠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아니면 구독까지 봐요 네 제가 여기 좋아하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가이즈